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사카이 나이키 와플 265-275 실착 사이즈 비교 리뷰입니다. 제품은 2월 25일 사카이 공원 기습 발매 때 구매한 정품입니다. 저는 평소에 스타일에 따라서 260-270 사이즈 사이를 주로 신습니다. 이 제품은 그린은 275 사이즈, 블루는 265 사이즈를 신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그린은 아쿠 부분 여유있고 블루는 딱 맞습니다. 문제는 발볼인데 보기에도 뚜렷하게 블루는 발볼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무조건 구매하실 때 사이즈 업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디다스 이지 350 프리즌 옐로우 270 사이즈입니다. 사카이 돌출된 뒷부분까지 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왼쪽 제품은 이지 350 260 사이즈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사카이 돌출된 부분까지 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먼저 올린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. 사카이 발매 관련해서 특별한 정보 알게 되면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게 업로드하겠습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